세상에 비상대책회의를 생중계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윤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공 박사님 그런 비판 좀 하지 마시고 반대편을 좀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엄이나 전엄이나 다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오로지 올바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올리는데 비상스러운 상황이라 해가지고 비상대책회의를 전 국민에게 전 세계 실황중계하면서 비상대책회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해외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실무자들은 아마 반대를 한 모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것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알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비상경제 민생대책인가 하는 것을 공개를 해서 80분 정도 생공개를 하면 뭐 하는 거죠 저는 뭐 납득이 안 되죠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회사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진짜 비상시국이 됐는데 대책회의를 전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실황중계하면 되겠습니까 아마추어라도 너무너무 아마추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 비난이 쏟아져 나오죠 왜 80분 중 실시간 중계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있습니까 조선 오늘 사슬의 일면입니다 사령탑에 안 보이는 위기 대응 대통령이 직접 비상체제 주도해야 된다 한국전력 인천국공항공사 등 최후량 신용등급 공기업들도 회사체 발행에 실패하는 지금 자금대란 와중에 10월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정부의 위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일으켰다 경제부총리는 긴급현안인 채권시장 대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 안고 수출 활성화 대책만 말했고 금융시장을 관장하는 금융위원장도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방안만 집중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금대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회의 내내 소셜네트워크에서는 레고랜드 사태는 왜 언급이 없느냐 등의 댓글이 넘쳐났다 당연히 금융채권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 관계자들은 희망을 감추지 못했다 시장과 소통하는 데 실패한 이벤트였다 이게 실력인 겁니다 누구도 비상스럽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쇼를 한 겁니다 비상쇼 그것도 뭐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 고스란히 공개가 됐을 텐데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전혀 탔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해 느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은 금융시장 안정이다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자금시장에 얼어붙은 상태에서 김진태가 여러분들 일으킨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 불리행 수행에 기름을 끼얹어 시장이 마비 상태가 되어 있다 당연히 비상대책이면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정부 상황 인식은 아니랬고 대응도 너무 늦었다 기업들의 아우성을 밑바를 치자 정부는 뒤늦게 5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사로는 반응 국면이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과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걱정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rp6조 원 매입 채권 안정펀등 3조 원 추가 조성 등 정책수단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퇴 초기에 신속 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려도 못 막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신이 엄청나게 큰 거죠 저는 뭐 다르게 보면 현재 경제팀에서 그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이 별로 안 보입니다 경제 부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사람이 가고 나면 과만 부각되고 공이 여러분들만이 그냥 사라지는 경향이 있지만 정말 2008년 2009년 사이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한국 경제가 여러분들 경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 mb가 참 일을 잘했습니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여러분들 위기를 벗어났는데 아주 잘했죠 그거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지금 지적하네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주저하는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해외 언론들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청와대 지하와 벙커일을 매일같이 열고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 해법을 내놨다 기획재정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정책수단도 달라서 정책공조가 쉽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하면 전방위 종합대책을 더 신속하게 내놓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지금 상황은 2008년보다 더 심각해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쨌든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채권시장 자체가 엄청난 혼란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다른 문제보다도 그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벤트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판단력에 정말 실망스러운 것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세상에 비상대책을 중계하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 연준이 뭐죠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초미에 관심이 되어 있는 것을 공개를 해가지고 각자 돌아가면서 발언한 걸 다 듣는다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융위위보다 더 큰 고통이 올 것 같다 건설사 제2금융연세부도 우려 수도권 외곽은 집값이 40% 정도 서울은 30% 하락이 가능하다 상당한 전문가가 차학봉 기자가 부동산 전문기자니까 신뢰할 만한 그런 기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의 인터뷰다 원장이겠네 아 사랑. 그렇죠